오늘은 얼마나 남겨두지 않은 아로니아를 최종적으로 수확하려고 합니다. 열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열매들은 쪼그러진 열매들도 있습니다. 이리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을 해야지 많이 우리 아로니아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. 또에 따라 효능이 최대가 될 수 있겠죠. 자 보시면 일부 열매들에서 쪼그러진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도 일부 열매들은 쪼그러진 열매들을 가지고 생과를 보낼 때는 다시 이것을 선별하여 보내게 됩니다. 또한 이 쪼그러진 열매들은 맛을 보시면 일반 열매보다는 영 많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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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